내 꿈을 접속하라 내 꿈을 접속하라 접속하라 나네여 내 꿈을 접속하라 내 꿈을 접속하라 내 꿈을 접속하라 안녕하세요 블랙홀TV 구독자 성상일기 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인데요 아침에 일 끝나고 퇴근해서 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후에 지금 블랙홀 tv 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그인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 홀로 다시 차례 앉아서 어 노래를 부르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두번째 그 로그인 프로젝트 참여할 공명은 아이템을 선정을 했는데요 아이템을 저 회사에서 어 동료들이 있는 옆에서 잠깐 저도 모르게 우리 시조로 노래를 불렀는가 봐요 그런데 좀 게임 노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왜냐면 어 가사가 나는 슈퍼히어로 극강 아이템 천상천하 절대 이지존 불면에 힘 사기 캐릭터라고 하니까 어 이런 캐릭터 있으면은 진짜 게임할 맛 날건데요 저도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는데 참 갖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사기 캐릭터 그래서 아이템이란 노래를 제가 선정을 했구요 최선을 다해서 불러볼테니까 어 들어봐주세요 좋아요 их 신빵 nicely 하하하하 으 아 으 으 으 웬트리 맛있게 내 맘에 시 하여게 에로메시니처 눈에 속이 안고 눈에 속이 안고 사는게 일찍 날이 다이로는 바람에 다이로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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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